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인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다. 추미애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서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김진애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 구도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답한 뒤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는 두 사람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법무부 장관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 그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는 검찰총장은 정부 조직법상 검찰청법에 의해서 지휘 감독받는 공무원이다.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지휘할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표창장 위조 논란을 언급한 뒤에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 통해서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정권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하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멀리 나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가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걸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모양이 났습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문소 위조입니다. 이 추미애가 지금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대 교수도 우리 사회에서는 교수도 일종의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 또 특히나 남편이 민정수석이었다는 것 자체가 권력입니다. 대단한 권력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마음대로 위조했다. 누가 동양대 표창을 함부로 위조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다른 사람. 일반인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진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건 동양대 표창을 위조하는 것은 권력 비리가 아니다 하고 전제를 하고 속에서 그래서 지금 권력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말하자면 공격하기 위해서 권력 비리가 아닌데 얘가 지금 권력 비리라고 하고 있죠? 하고 이제 추미애에게 물은 겁니다. 추미애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아니다 하고 답을 하는데 이게 아마 두 사람이 짜고 이런 질문과 답을 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원래 제대로 물으려면 울산 선거 부정 의혹 사건, 선거 개입안 사건, 청와대와 그리고 울산 경찰청이 개입한 게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까? 딱 이렇게 물어야죠. 지금 권력형 비리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울산 선거 부정 사건,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여기에 청와대와 건가문이 개입되어 있어가지고 봐주고 있다는 사건. 이런 것이 핵심적인 권력 비리라고 봐지는데 이건 안 묻고 엉뚱하게 저 조국의 부인 표창창 위조 사건 이거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가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완전히 권력 비리의 초점을 아주 가벼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대화가 아닌가. 그리고 권력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봐주고 있는 뒷배 즉, 건가문과 청와대 혹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봐주고 있는 사람들 이 수사를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있는 검사들이 김봉현으로부터 적대를 받아서 이 사건은 검사들이 김봉현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 비리 사건으로 돌려버렸다. 이게 권력에 의해서 사건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사건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이게 또한 권력 비리가 됐다. 그래서 추미애는 아주 중요한 권력 범죄를 또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 추미애 아들이 자기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연락해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연락하고 지원장교회 연락해가지고 휴가를 그렇게 특혜 휴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 그것도 권력 비리인데다가 게다가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동무 직임에서 무혐의로 내린 것도 추미애 때문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무혐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꼬집어 물어야 되는데 김진애가 동양대학교 표창창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권력이라면 권력입니다. 동남자 교수도. 그리고 남편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일을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거 보고 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도록 맞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추미애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로 하는 무슨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정권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권 흔들기다. 동양대 표창 하나 하는 걸 그 정권 흔들기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라임 사태의 뒷배경을 봐준 사람을 소사하는 게 정권 흔들기로 하고 본인은 그걸 느낄 수 있겠죠. 위험하니까. 다 걸려드니까. 울산 선거 부정사건을 소사하면 정권 흔들리라고 보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문재인이가 핵심 세력이 아닙니까? 문재인이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또 왜 정권 흔들기, 정부 공격, 그리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자기들이, 이 세력들이 박근혜 정권을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정부를 공격했고 결국은 민주정부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자기들이 한 원제가 있어서 이 반대 세력들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겁내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흔들기를 했고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민주적인 정부 시스템을 망가뜨렸고 탄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구속시켰다. 결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정부 헌정지설을 마비시켜버린 세력들이다. 뭘로? 집회로 언론으로 왜곡 조작 보도로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로 그렇게 해서 정권을 찬다는 세력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걸 당해봤으니까 또 이런 모양으로 당할까 봐 지금 겁을 바짝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런 궤변을 이어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궤변을 그러니까 추미애의 말은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정의가 너무나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성력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쫙 수사하는 것이 그게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지금 검사들 뭘 뒷조사하고 검사들 자기 제 식구 봐준다 이런 걸 필미 삼아가지고 이 수사를 못하게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했으니까 추미애는 같은 말이라도 검찰개혁이라도 추미애의 검찰개혁과 윤석열의 검찰개혁은 너무나 차이 난다. 그래서 추미애의 말은 궤변이다. 궤변이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궤변처럼 보입니다. 선창경TV였습니다.